일단은 코로나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줬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됐고 코로나가 많은 인원을 같이 못 모이게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하는 게 좋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골프가 가장 거기에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다른 데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주로 왔는데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골프 산업 쪽에서 잘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기에는 골프의 기본적인 매너가 양심적으로 속이지 않고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렇게 들리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게 혹시 있나요?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골프 외화라는 게 아예 따로 있으니까 정해진 복장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골프화를 요즘에 스크린 골프 때 안 치는 거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골프 편해서 운동화 신고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운동화는 당연히 신어도 되고요 복장이라는 게 예전에는 귀족들이 하면서 복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규율, 규칙,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쿠스트랜드에서 했다라는 설에 예면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미국이나 이런 일이 넘어오면서 날씨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옷이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목에 이제 칼라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귀족도 아닌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MZ세대라는 그 2, 30대가 지금 막 유입이 되니까 옷도 더 화려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칼라가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오 그래요? 라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선수들이 벌써 입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이제 반바지는 남자는 못 입었어요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여름에 더울 때는 남자들도 이제 반바지를 좀 입고 엔치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뀌었죠 작가님이 보시기에 골프웨어라는 게 이제 따로 카테고리가 돼 있잖아요 다른 옷들과 다른 게 뭐예요? 이게 그건 거 같아요 뭐냐면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윙할 때는 동작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오는 게 가장 제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능성에 이거를 다 잡으려고 이제 그 의류 업체에서는 산업은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화려하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가 됐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런 것들만 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좀 몸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게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릴 수 있으니까 연습장에서 보니까 레깅스가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아 골프장에서도? 입으시는데 저는 좀 좋아 보이지 않은 근데 원래 그 레깅스 열풍이 이제 최근에 본 거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소매 이렇게 좀 입지 말고 오 민소매 입어요? 근데 요즘에? 요즘은 어때요?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게 대중화가 되니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복장에서 보면은 이제 쓰레빠도 신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건 거네요 골프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암묵적인 문화라든지 관습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것들이 약간 골프 대중화 맞물리면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네 많이 허물어졌죠 근데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인문학이 골프 실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그때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골프도 보면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나라는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때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골프를 치다 보면 화날 때가 있거든요 네 공이 안 맞거나 내가 연습 많이 했는데 와 진짜 오늘 너무 안 된다 네 이게 화가 나는데 이거를 자기가 계속 화를 낸다 다른 상황이거나 내 마음이 조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빨리 탈피를 하는 거겠죠 선수들은 그렇게 스포츠 심략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골프에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걸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걸으세요 그럼요 그거 이제 카트만 타고 아 카트만 타고 근데 이제 경기에 어떠한 지장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걸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걷다 보면은 네 맞아요 문의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드라이브를 치면 공이 이렇게 해서 나가서 공이 나가서 죽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하나 더 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네 한 번 더 쳐라고 치면은 그 사람은 벌써 거기서 멘붕이 온 거거든요 네 한 번 더 쳐도 또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나가도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들 야 빨리 와 늦었어 빨리 타 타 타 그래서 빨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루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없애려면 걸어야 되거든요 걸으면서 그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 어떻게 했던 거 아 내가 왜 이랬지라고 해서 걸어가면 자꾸 그게 해소가 돼요 음 그래서 선수들도 보면 세계적인 선수 타이거가 보면은 항상 걸을 때 네 자신감이 넘치고 어깨가 항상 이렇게 딱 벌어져서 걸음걸이나 눈빛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강렬하거든요 음 근데 선수들도 보면 네 자기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걸어요 네 등이 굽어져 있어요 네 네 그건 벌써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말 골프라고 하더라도 네 생각하기에는 음 골프장 뭐 경기 시간 때문에 뭐 속도 때문에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걸어도 충분히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걸어서 이렇게 좀 자기를 다독이는 음 그때인지도 이렇게 입문학이 딱 가지고 있으면 힘을 받는다 음 작가님 그렇게 입문학적인 골프를 보실 때 네 뭐 골프를 치시면서도 아 이런 거는 좀 우리 삶과 많이 닮아 있다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할 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결이 이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을까 스윙하는 거에서나 네 그 사람이 경기하는 스타일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급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막 골프를 치고 있는데 급하니까 먼저 절로 막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급하니까 스윙을 다 하지 않고 빨리 들어서 빨리 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네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천천히 못 모이게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하는 게 좋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골프가 가장 거기에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다른 데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골프 산업 쪽에서 잘 했었어야 되는데 나가는 이유는 비용이 아무래도 너무 커다놨죠.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 쪽으로 많이 갔다. 네, 지금 테니스로 많이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테니스 쪽으로... 그럼 이제 골프인으로서 엠지세스의 열풍, 골프의 열풍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좋았죠.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책 나왔을 때도 학교 동아리에 연락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없으니까 배우는 게 아무래도 일반 성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료로 레슨도 해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시험 기간하고 과학하고 좀 걸려서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죠. 그렇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좀 안 돼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한적이라서 이게 좀 안타깝죠. MC세터가 유입이 되고 나서 바뀐 골프 문화 같은 것도 없었나요?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뀐 게요. 일단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어요. 이 옷이 화려해졌는데 너무 공가다 보니까 이런 또 다른 쪽의 직업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겨났는데 옷을 계속 나갈 때마다 이걸 살 수가 없으니까 빌리는 대여업체가 생긴 건가요? 네, 대여업체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나가서 예쁜 데서 사진도 찍고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말씀을 극단적으로 갖고 가서 골프 하는 것을 내가 사진 찍으러 왔다. 옷 빌려 입고 그 푸른 잔디와 맑은 하늘을 두고 찍었다. 그럼 그 다섯 시간을 다 소화하나요? 다 소화하긴 하는데요.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스크린 때문에 유입이 되게 많이 된 것도 있어요. 그저는 입문이 쉬워졌죠? 네. 입문이 너무 쉬워졌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이제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편화가 된 것 중에 한 축이 스크린 골프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를 무시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배우지 않아요. 일단은 골프를 배우지 않아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치다. 그다음에 그냥 제가 어제 한두 번 가서 해보니 재밌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작가님이랑 친구면 가자 해서 가잖아요. 네. 그럼 그냥 또 쳐요. 네. 그러니까 룰이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치다가 우리도 한번 나가야지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이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스크린은 한 명만 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먹기도 하고 필드를 나가면 다 같이 나가서 쳐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와 세 사람은 앉아있고 자기네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너 룰 이런 걸 모르니까 너무 위험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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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